네, 오늘의 시그널은 세빛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2차 전지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G화학까지 이 지금 양극재 업체들, 양극재 소재 업체들, 코스모까지 끼워주죠. 코스모 신소재까지 해서 지금 5대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의 퍼포먼스는 에코프로라는 업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양극재 소재에서 포커싱이 아까 그거랑 똑같죠. LG그룹에서 포커싱이 원래 LG하면 LG전자였잖아요, 우리가. 근데 LG 너 뭐하라면 LG에너지솔루션하라 이러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게 포커싱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간 거죠. 지금 2차 전지 전체 씬에서도 똑같습니다. 포커싱이 소재 업체에 맞춰져 있었죠.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랐었고, LNF도 3위 안에 들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가 전구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나 에코프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비캠 같은 업체도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포커싱이 일로 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4분기 매출액 481억 2617만 원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했고요. 영업이 96억 9,047만 원 나왔는데 전년 대비 74.9% 증가했습니다. 역시 실적 좋았죠. 2차 전지 쪽은 다른 업종보다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서 전구체 복합액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세비캠은 폐수, 우리가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들어온 폐수 있죠. 거기를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던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서야 지금 전구체 복합액을 생산을 하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끼면서 상장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2022년도 8월에 상장을 했죠. 전구체 복합액은 우리가 NCM이든 NCA이든 NCA이든 MA이든 그 원재료를 섞어서 양극제가 되기 전에 태아 상태를 만드는 게 전구체 복합액입니다. 이게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LNF, 우리나라 지금 양극제 소재 업체들이죠. 여기서 불량 나는 것들이 있어요. 양극제를 만들다 보면 불량이 나겠죠. 그 불량을 세비캠이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사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희유금속으로 회수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다른 금속에 납품합니다. 정말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쓰레기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거죠. 쓰레기통에 들어간 걸 다시 뒤져서 팔 수 있는 걸 찾아서 파는 업체예요. 쓰레기라고 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LG화학하고 고려화연의 합작법인을 만든 게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랑 이 MOU를 맺었는데 내년부터입니다. 2024년부터 무려 10년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죠. 전구체 복합액을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LG화학으로부터 재활용 양극제를 공급을 받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그 쓰레기 안에서 다시 새로운 걸 추출해가지고 새 전구체 복합액을 공급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LG화학한테 줘요. 이런 사업이 어딨나요? LG화학이 버린 거를 갖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서 LG화학에 다시 또 팔아요. 더 웃돈을 주고. 그리고 LG화학이 자기네가 합작법인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서 세비카메한테 10년의 보증을 줬습니다.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가면 지금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보면 지금 다 양극제에 집중돼 있죠. NCMA에서 니켈, 망간, 코발트를 회수한다. 이게 나중에 가면 전해질, 음극제, 분리막, 배터리 4대 소재를 전부 다 재활용하는 온전한 재활용의 시대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양극제만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3대 소재가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겠죠. 아직 그 기술이 발전되지 않고 혹은 지금 그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양극제를 먼저 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4대 소재를 전체로 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양극제 소재에서 이렇게 재활용을 잘하던 기업에게 당연히 그 3대 소재도 이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세비캠, 이런 회사들이 LG화학을 잡아서 LG화학 밸류체인 안에, LG그룹의 전기자동차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 LG그룹의 전기차 밸류체인 성장과 함께 함께하는 겁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비율이 지금 세비캠의 기술이 95%입니다. 5%를 빼고 95%를 살려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고 LG화학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활용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지금 LG화학과 또 지금 협약을 체결했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아주 뜨겁게 상승을 상장했을 달에 했다가 지금 4개월 조정을 받고 그 밑단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아마 지금 아주 큰 기간은 없지만 박스권이 형성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좋고 실적이 저렇게 좋게 나오는데 아무리 공모가의 고품이 꼈거나 혹은 상장하고 나서 급등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4개월의 조정을 통해서 원점, 제로베리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는 부분보다는 위에 박스권 상단까지의 공간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17만 원. 그런데 중단 부분을 거쳐서 가겠죠. 그러니까 1차는 13, 2차는 17만 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1차 목표가 13만 원, 2차 17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